진원씨 노래 중에 뭐 좋아해요 혹시? 저 진짜 다 좋아하는데 진짜 찐팬이구나 네 저 진짜 좋아해요 네 자유롭게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 같이 좀 살짝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아 그럼요 너무 도와드리죠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진원씨 자유롭게 이 곡을 또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보죠 자기야 자유롭게 쉽자는 세상이지만 알잖아 나는 언제나 니 편인걸 그러니 자유롭게 니가 되고 싶던 모습이 되면 돼 천천히 천천히 나도 참 멍청하지 너의 모든 걸 알고 싶어 나도 참 영치없이 너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자유롭게 저 멀리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음색이 좋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었어요? 전 이미 합주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노래가 아닌 것처럼 곡을 뺏긴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목소리에 이런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 겹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패스트리처럼 겹이 되게 여러 겹이 있는 것 같은 목소리여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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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